뺏버기 여러분은 저희 간비아이를 저희 데이션들을 보여드리는게 처음인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희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자기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하네요 띄고 계셨죠? 네 일단 저희 공식 포즈는 홈! 뷔님이라서 홈이에요 센터 맞추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저희가 쇼페이지 때 준비한 포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저희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회사에서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저희는 노트를 준비했어요 노트를 준비했죠? 힘이죠? 이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되게 재미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재밌죠? 네 노트! 딱 고추장 좋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맞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학습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걱정은 되게 많이 했어요 첫 팬싸인인데 팬분들께 잘 해볼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많이 긴장을 해서 오늘 저희 멤버들 잘했나요? 네! 정말요? 와! 우리 멤버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와! 최고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팬싸인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날거죠? 네! 네! 저희 다음에 또 그리퍼덤! 네! 네 내일 월요일이에요 슬픈 손님이지만 월요일이랑 저희 디링더트 노래로 한쾌하게 시작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디링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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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와 와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례드